안녕하세요. 생명화 리에이스를 함께 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정철입니다. 9월 모평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의고사는 수능 고득점을 위한 최종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9월 모평 결과를 가지고 이를 비하지 마시고 9월 모평의 결과로 남은 기간에 내가, 우리 수험생이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 학습을 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확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9월 모평 뿐만 아니라 최근 평가한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난도 문항의 트렌드의 변화, 유전의 힘을 빼고 비유전 쪽에 힘을 싣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명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배제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겠고 유전보다는 비유전 쪽에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것. 기본 문항이나 중킬러 문항 개수가 점점 늘면서 그리고 기본 문항도 단순히 단순 개념, 암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료를 계속 내고 있고 안 나왔던 내용들이 새롭게 출제되거나 또는 일명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두 개 정도씩 계속 추가로 출제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출제문항 수 분석을 해보면 1단원에서 1문제, 2단원 2문제, 항상성과 몸의 조절, 3단원에서 7개, 유전의 6개,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9월 모평에 생태계 쪽에 4문제를 내는 보통 수능 기준으로 하면 3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그게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1컷으로 등급컷을 말씀을 드리면 예상 등급컷인데 1등급은 6월 모평보다는 다소 어려웠기 때문에 44에서 45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등급의 경우에는 41, 42, 3등급은 37에서 38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5담률 TOP5 같은 경우에는 15, 17, 16, 19, 10으로 되어지는데 사실 이 후반부의 15, 17, 16, 19가 극악무도하기 어려워서 5담률이 높았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꼈을 텐데 이 앞쪽 파트의 비유전, 막전위 문제가 상당히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할 만한 그런 형태의 문제였어요. 물론 기존에 이미 수능에 나왔던 형태를 변형한 것이긴 하지만 아직 쌓여있는 기출문제 수로 봤을 때 아직까지 변별력이 살아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로 느껴집니다. 고난도 문항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9월 모평에 단연코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한 문제는 유전이 아니었고 비유전, 바로 막전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막전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막전위라 함은 대부분의 기출문제들이 숫자로 제시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최근 과거 3개년 내 수능에서 나왔던 방식대로 막전위를 숫자가 아니라 기호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과거 수능에도 최근에 나왔었던 거고 그리고 올해 연계 규제도 일부 수록이 돼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신경을 3개나 줬고 시냅스를 추론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극준 지점을 안 알려줬는데 자극준 지점이 서로 다르다는 측면 상당히 한 문제 속에서 해결해야 될 요소들이 꽤 많다는 것 그게 이제 심적 부담감 그리고 특히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기호로 제시된 막전위를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 거냐 그 우선순위의 시작점 잡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복습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자분기 14번 그리고 RGB 58에 15번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복습을 할 수 있고요. 중킬로 문항 같은 경우에는 킬로 문항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모평에서 킬러라고 굳이 한다면 막전이긴 하지만 중킬로 문항의 수가 꽤 대폭 늘어서 오히려 과거 킬로 문항이 나왔던 시절보다 중킬로 문항의 개수가 늘은 최근 시험 자체가 더 수험생들한테는 부담으로 다가왔을 거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근육인데 특히 근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디귿선지가 6월 모평에도 동일하게 나왔었죠. Z1으로부터 Z2 방향으로 거리가 ED인 지점은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 근데 이 선지가 6월 모평에도 올해 똑같이 나왔죠. 그러면서 제가 6월 모평 해설할 때도 자분기에서 우리가 훈련했던 이 지문이 그대로 나왔는데 이 부분을 적중했다고 우리가 좋아할 것이 아니라 왜 이걸 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 게다가 지금 6평 또는 9평에도 똑같이 냈기 때문에 올해 근육 쪽에서 이 선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느껴집니다. 실제 미래심을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지 단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연습해 볼 필요가 있는 선지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후반부의 유전 쪽에 보면 돌연변이 그리고 세포 유전 특히 세포 유전 같은 경우는 최근 트렌드 중의 하나인데 한 문제 속에 유전자의 정보를 유무와 DNA 상대량 두 개를 섞어서 내는 경향이 있거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복습할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로직의 74번에서도 연습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가계도 그리고 이 가계도 같은 경우에는 DNA 상대량 더한 각 조건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복습하실 때 자본기나 이런 파트에서 활용해 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형질규모의 문제가 중킬로급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앞쪽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높았던 이유는 이 비유전 쪽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기본 문항의 시간이 오래 걸렸던 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유전의 난이도가 높았다기보다는 주목할 만한 문항은 새로운 자료, 지역적인 내용 그리고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이 나왔다는 거 이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올해 수능에도 일종의 전조현상으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등급을 가르는 허를 찌르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운 자료로 하면 보통 3단원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병원체 쪽의 문제라든지 형식 자체가 생소하긴 하지만 난이도는 높지는 않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다소 당황할 수 있는 유형이죠. 복습할 때는 RGB 22회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항상성 문제에서 6번과 9번이 꽤 학생들을 당황하게 했던 문제 중에 또 손꼽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의 해석을 어느 시점에서 뭘 먼저 해석할 거냐 그게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X를 투여했는데 지금 A가 먼저 증가하고 잠시 후에 B가 증가했기 때문에 선후를 A를 먼저 해석하고 B를 해석하는 그런 순서를 잡는 게 포인트였고 관련해서는 RGB 16번에서 복습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9번 문제의 경우에도 항상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음성 피드백 작용을 과거 표 형태로 냈던 걸 그래프 형태로 냈다는 게 다소 새로운 자료로 느껴지죠. 이 자료 같은 경우에도 이 앞쪽과 뒤쪽에서 해석을 모두 해볼 수 있는데 감소한 시점과 증가한 시점 시간적 순서를 잡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앞부분에서 해석을 한다면 기억이 감소하고 나서 잠시 후에 니은이 감소하고 나서 잠시 후에 기억이 증가했다는 반대 경향을 해석한다든지 또는 후반부 해석을 한다면 기억이 먼저 증가하고 나중에 니은이 증가한다든지 이러한 해석의 순서를 안 헷갈리고 하는 게 포인트였다. 그런데 이거는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RGB에서 했던 연습들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RGB를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지역적인 요소들이 많지는 않지만 군데군데에 지역선지들을 제가 박아놨거든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RGB 39에 4번에 출제됐던 라이소자임이에요. 사실 이 라이소자임이 EBS 연계 교재에는 또는 교육청 사례에는 종종 있는데 평가에서는 의미있게 출제된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보통 사설에서 라이소자임을 출제하면 욕을 먹어요. 이런 것까지 하면서 드디어 평가원에서도 라이소자임을 소개했다라는 거. 대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지역선지를 항상 우리가 꾸준히 대비는 해야 한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존의 기출이 나오지 않았던 건데 EBS 또는 실제 수능 개념에 포함된 것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선지를 대비하는 목적은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생태계에서 나왔는데 바로 생태계의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을 갖고 낸 거다. 단순 이론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자료를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자료가 나오게 되면 그리고 또 나온 적이 없었던 내용을 출제하게 되면 다소 당황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비유전 쪽 기본 문항은 RGB를 꾸준히 풀어주시면 대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RGB 참고로 68에 14번과 유사하게 출제가 됐으니까 복습할 때 참고해 주시고요. 추후 학습 방향을 말씀드리면 단원별로 다소 차이가 있겠는데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생물의 특성 예시 학습을 하는데 이건 크게 부담이 없겠고 탐구 방법의 구체적인 실험이나 탐구 예시를 학습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을 생태계주가 결합했다는 거 이것도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문제를 풀면서 가만히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단원 같은 경우는 물질대사를 학습하고 기관계 상호장학습을 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이분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출 수준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3단원이 가장 핵심이에요. 3단원 부분은 꽤 많은 문제풀이 새로운 문제풀이를 꾸준히 해서 새로운 자료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문제를 해석하는 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막전의 근수 쪽에서 중난이도나 또는 고난이도의 문제가 지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셔야 되고 제가 종종 올해 강의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비전에서 근육 쪽이 심상치 않아서 근육의 단면 변화 추론을 강조했다면 올해의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보다는 막전의 쪽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막전의의 난이도가 높아질 걸 우리가 예상을 하고 막전의를 좀 더 어렵고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올해 강의 중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조상 막전의가 심상치 않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모평을 봐서도 시험은 실제 수능 시험은 나와봐야 되겠지만 특히 막전의 같은 경우는 지점 간의 거리나 또는 막전의 값 자체를 올해 구평처럼 기호로 제시했다라는 것 이 기호에 대한 연습을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특정 거리의 지점이 속하는 구간 Z1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진 지점은 무슨 구간에 속하냐 이 선지를 계속 내고 있는 걸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반복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좀 더 정확하게 빠르게 푸는 연습 그리고 항상성 같은 경우는 새로운 생소한 자료를 지금 제시하는 스타일이 계속 꾸준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해석해 보는 것 그러니까 한종철 강사의 컨텐츠 뿐만 아니라 항상성 같은 다른 선생님의 것들로 또는 다양한 자료를 여러분들 경험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전의 경우에는 충분히 중킬러 그리고 여전히 킬러 문항이 나올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연습 문제를 계속 풀어줘서 감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유저는 일주일만 문제풀이하지 않아도 감이 툭툭 떨어지거든. 고난도 문항이 아니더라도 중킬러의 경우에 유저는 문제풀이 소외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반복하면서 시간 단축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출과 연계교제에 신용미 다양한 유형의 문제풀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시점에서 기출을 다시 풀어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올해 신상 기출 또는 최근 3개년 내 신상 기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신상 기출에 대한 현실 가능한 변형을 해서 한 중킬러급 정도의 문제풀이를 해주는 게 좋은데 보고에 맞게끔 제작되고 출시된 컨텐츠가 제 커리에서는 9월 말 10월 초에 출시가 되는 최종 점검 파일럴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 점검을 활용해서 최근 올해 기출을 포함하여 최근 2, 3개년간 신상 기출 최신 기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이론이나 문제풀이 스킬 연습을 마지막 파일럴 교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계와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료 또는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을 출제하는 거 그거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RGB로 대비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철철 실무 같은 경우에 올해 수강생들 평이 꽤 괜찮습니다. 난이도가 평가원과 비슷하게 맞춰져 있고 지역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자료에 대해서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시즌2가 9월이면 나오거든요.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는 꾸준히 방영국에서는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파도는 우리가 아쉬워하지 말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파도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수능 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노크 대체 끊임한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